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찍고 있다니까? 자리부터 선택인가 봐. 뭔 소리야. 아닌가? 진짜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왜 이렇게 부족해? 어머니 왜 이렇게 부족해? 보여 짱. 너 늦은 거야, 너 지금 늦어서 벌칙이야. 벌칙이야 벌소부터. 뭐야? 순서대로 안 된 거야, 오늘 순서대로. 아, 안 되겠다. 끝났어, 다연이 끝났다. 아니, 여기서부터 촬영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연이들. 엄마, 어떡해. 큰일 났다. 우와, 진짜 큰 벌레 봤어, 나 지금. 아니, 아니야. 진짜 큰 벌레. 없어, 없어, 없어. 어머, 저 앞으로 저기로 들어갔어. 대박, 저게. 아니야, 아니야, 액체 없어. 우와! 헤이 형! 헤이 형! 하나, 둘, 셋! 웨이 넘비야, 안녕하세요. 포이스입니다. 파이툰 파이스! 뭐야? 어디서 못 참치시네. 예스, 아, 예스. 우리 예스지. 예스, 예스, 예스. 무조건 예스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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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저 노라고 했어요. 오늘 이런 거예요. 아,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재밌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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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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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제 애념이 4가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은 뭐예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제가 네, 산책 한 번 해볼까요? 네! 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예스이고, 윗쪽 모입니다. 산책은 다 같이 할 거예요. 예스, 노. 산책 하지. 산책 좋지. 뭐요?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일로 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고. 나를 믿어봐. 일로 와, 지우야. 지우야, 일로 와. 지우야, 일로 와. 지우야, 일로 와. 예스! 안에 들어갈래, 막 이러면. 자, 5번 되면은. 산책 좋아하지 마. 나 안 신은 지 진짜 꽤 오래됐는데? 지우야, 진짜. 아, 저 정호 진짜 못 참는데. 아, 나 신고 싶은데? 나도 신고 싶은데? 진짜? 저 오라고 했잖아. 아,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어, 그거 시원하지 않아? 나 시원하지 않아? 채영아, 멤버인데. 채영이 망했는데? 야, 여기가 엄청 세워져 있는 게 있어. 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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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좋네. 아유,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아주. 붓기 다 빠질 것 같아. 아유, 너무 아프다. 나 이거 싫어하는데. 버려줘, 버려줘. 됐어. 아, 뭔데? 왜 그렇게 했지? 벌레같이 생겼어. 벌레 아니었어. 벌레 아니야, 벌레같이 생겼어. 근데 산책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자나야, 화이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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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재현아. 살려주세요. 아니, 근데 나 산책을 좀 빨리 하고 싶네. 언니, 산책 끝나면 이거 갈아 실을 수 있어요? 그럼 저 빨리 갈게요. 야, 채영아 이게 훨씬 괜찮아. 머리를 쓰자. 오, 똑똑한데? 가로질러 가네. 채영이 지름길로 와요. 여기로 와야지.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예요. 너무 아파. 채영아 꼭 고르실로 가니까. 울지. 울지. 아, 날씨 좋네. 울지. 아, 날씨 좋네. 동영 앞에 퍼밍.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난 예스. 또. 선착은 아니잖아, 선착은 아니야. 채영아 이렇게 반대로 신어. 돌 아파. 이거 좀 포밍 이상한데? 뭐야? 여기 왜 많아? 왜 여기 많아? 땅아, 쩨이. 쩨이 같은. 저리 가. 다녀야. 뭘 짜면 안 됐다. 빨리 와. 채영이 이겨서 와야지. 어머니. 어머니 빨리 오세요. 이것도 사야 돼. 어디, 너 여기 갈 거야? 여기 뭐뭐, 기운이 안 좋아. 기분이 좋지, 채영? 소망. 나 네모는 네모를 좋아하거든. 아, 그래?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왜냐면 이거 선이 4개잖아. 뭐. 내가 4월생이거든. 어, 그러네. 4월생이래요. 아, 진짜. 뭐야, 이거. 이제? 이제 뭐야, 이거. 채영이가 네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4월생이래. 와, 진짜. 골랐습니다. 네. 그래. 결심했어. 저게 뭐야, 저게 뭐예요? 탱탱볼. 오늘 모모 괜찮네? 나 떠나오지 마라,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너는 지엽살이 버신 것 탱탱볼 튀김 런로 선택해야 돼요? 아, 진짜. 추워. 힘내라. 가만히 있으면 추워. 움직여야 안 추워. 아, 짱이다, 모모. 나 진짜 짱이다. 오늘 좀 있네. 아, 나는. 나는 좋은 건 줄 알았지. 나 진짜 짱이다. 내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왜 이렇게 다 안 어울려. 왜 이렇게 다 안 어울려. 지효가 제일 잘 어울린다 다현은 이거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픈데 아 재밌다 라라라라 윙가리우 래리오사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네모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 좋겠네 와 쟤네 뭐 먹어? 뭐야 왜 이렇게 신나 보여 요구르트 하나만 예스 좋은 건 줄 알고 예스 했었는데 뭐하냐 왜? 대춤대춤 대춤대춤 어? 지원이 뛰어오는데?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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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혜리!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우 맛있다 라라 갈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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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민아 언니가 제일 열심히 하네 야 스윙이 저건 뭐지 하하하 하하하 어 근데 진짜 멤버들 왔다 간 것은 너무 깨끗해졌어 히포에퍼요 깨끗해진 거 같아 다현이 어딨어? 다현이 어딨어? 다현이 어딨어? 어떡해 다현이 안 아픈가 봐 아프겠지? 아니 아까도 엄청 빨리 가고 지금 괜찮아 보이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약간 오늘 다현 언니 뒤에 서면 안 될 것 같은데 다현 좀 따라가셔봐요 약간 몽무해 나는 것 같아 다현이 다 걸렸네 지금 아 나 왜 이래 오늘? 근데 또 몰라 이랬다 또 쏘는데 다현이 여러분 선택은 잘 하잖아요 네 네 네 어차피 야외에 나왔을 때 휴대폰과 바베큐 준비해봤어요 오 바베큐? 무섭는데요 그럼 휴대폰 할 게 있는데 메뉴겠지? 잘 골라야겠다 세븐큐이 다 좋아 다섯 개의 신발이 있습니다 오 몽무해 뭐 할 거야? 난 또 몰라 다 운 섰을 수도 있어 아 나 잘 모르겠다 몽무해 뭐 할 거야? 저 감으로 골라야지 그건 나 이거였지 야 이거야 아 아 이거야 아 아 아 너 왜 10 9 8 달려봐 10 9 8 4 아 나 저 정도 떨린 나 저 정도 떨린 스포츠 정도 5 4 다행이네 저는 내 걸로 가는 것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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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야 이거 내가 밀어줄 수 있는데 이거 내가 미는 걸로 쓰게 어 츄야 너도 밀어줄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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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출 수가 없어. 야, 멈출 수가 없어. 언니, 무서워! 멈출 수가 없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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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운전! 아, 나 좀 잘하는 거 같아. 야, 나 너무 잘하지 않아? 당분쇼지 마세요. 하이하이! 운전 못 하겠네, 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쁘네요, 그거.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거 신선이거든요. 아, 별로네요. 어, 제 게 더 낫네요. 아! 아, 오늘도 다시, 지금 해야 되요. 재미있다. 재밌게 다시 하셨습니다. 귀찮아. 저 주차하셔야 돼, 주차. 주차하셔야 돼. 왜 이렇게 빨라, 저 팀? 야, 이게 좀 더 비싼 자전거 같아. 그쵸? 오토바이스타일 지효 언니도 할 수 있는 또 이런 거 있을지도 몰라 어디지? 저녁 중에 많은 재료가 있잖아요 어 마늘이라고 들었어 마늘 좋아 많은 재료가 있을까요? 네 게스트 노로마들아 보이시죠 아아 전체 다 고만한데요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네요 다 필만 재료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넣는 대신에 삼겹살에 거기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제료는 딱 열연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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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안 되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보다 또 리스크가 높을 것 같지 않아? 어 예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결심했어! NO! 진짜? 진짜? 아 뭐야 무서워 왜 NO 했는데 잘하네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잘했어 다이어스 한 명 선택한 네 맘 Yes! Oh! 하나만 선택했어 Yes! Oh! Yes!